한 입씩 바꿔먹을래? 형 오늘 뭐 먹을 거야? 나 오늘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. 안녕하세요 작은 돼지입니다. 큰 돼지입니다. 팔구나. 팔잖아. 자 오늘은 촬영을 조금 네 일찍 하게 됐습니다. 지금 초저녁인데 저희도 맨날 새벽에만 먹다 보니까 요런 맛있는 음식들을 못 먹었거든요. 그래서 예전부터 먹고 싶었던 명랑 핫도그를 준비했는데 총 8가지 다 다른 메뉴를 준비했습니다. 무슨 메뉴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. 요거는 그냥 오징어 먹는 걸 약간 요 정도만 알 것 같고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. 자 오늘 먹기 전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자 그러면 꿀꿀이들의 행복한 시간 시작됩니다. 내가 이길 거야. 뭘 이길 거야. 자 오늘 가위바위보에서 하나씩 골라 먹긴데요. 자 가위바위보! 아니 가위바위보 맨날 줘. 저는 오징어 먹물을 먼저 먹겠습니다. 형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.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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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역시 사람들은 보는 눈이 다 똑같나 봐요. 그럼 저는 이게 좀 크긴 한데 약간 이게 전복 느낌이네요. 이게 좀 크네요. 저는 이걸로 먹겠습니다. 저는 여기에 그냥 먹을까? 그냥 먹을까? 그건 그냥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. 저는 케찹충이라서 케찹을 듬뿍 뿌려서 먹겠습니다. 그러면 맛있게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음 맛있다. 음 맛있다. 음 맛있다. 이거 떡갈비 핫도그야? 떡갈비 같은 거 맛있었어? 어 그거 비싼 건데 숯불갈비 맛. 아 숯불갈비 맛. 이거 저렇게 먹어서 먹겠습니다. 아니요. 한입씩 바꿔먹을래? 응? 응. 이거 냉정불갈리냐? 아 그렇다 이거 뭐지? 아 그렇다 그래도 이렇게 안 먹으면 조금 더 맛있어 더 먹어야지 아 그렇다 별로야 형제니까 이건 위생적으로 예민하신 분들 크게 신경쓰지 말아주세요 형제라서 아무렇지 않게 먹을 수 있어요 맛있다 난 선택하고 맛있는데? 난 비엔나 중이야 비엔나 너무 좋아 이건 같은 메뉴가 아닌가봐 다 먹을래야겠다 선택이 자 안되면 지금 이거 갈가위보 뻥하지 뭐 어떻게 아는것처럼 갈가위보를 시청자분들은 약간 주작이다 생각하실수도 있는데 이게 맛있어보인다 응 촘촘히 맡겨있어 그럼 나는 감자 응 나도 난 여기에 머스타드를 먹겠어 뭐야 야 되게 비싼거다 고구마 먹는것마다 치즈가 나오네 그러니까 이거 뭐야 총감자손갑다 근데 이거 맛있는데요 맛있으면 으흐흠 흠 호흡호흡호 으흠 흠 감자가 실에 입안에 가득 차 한입 먹으네 감자가 실에 입안에 가득 차 한입 먹으네 국물이 맛있어 국물이 맛있어? 약간 맛 탁두구 느낌이야 동네문 길거리에 파는 거 근데 햄이 맛이 없어 보이는데 뭐랑 뭐 맛이 햄 색깔이 약간 닭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색깔이 좀 연해 이렇게 불구음스러워 해야 되는데 햄이 탱탱하진 않네 그거 매끈해 안에 그러니까 무릎무릎한 햄이지 맛 없어 무릎무릎 가위보한 의미가 없잖아 그리고 아까부터 느끼는 건데 치즈 먹고 다 먹고 바꾸자고 하잖아 하하핳핳핳핳핳핳핳핳 사실 느끼는 건데 하하하 신전 떡볶이 잘라가지고 막 먹고싶어 음.. 생명이랑 비슷한데? 우리 엽떡에 명랑아토가 유행하는 거 아니야? 몰라 근데 우린 신전파 맞지? 신전파잖아 신전에 가자 뭐야 형? 응? 아니야 아니 아무것도 안보여 똑같아 빵으로 다 가려져있어 아 참 메뉴 무슨 메뉴인지 알 수 없다니까? 가위바위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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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러분 저 이제 알았습니다 막대기 끝에 메뉴가 뭔지 써있다는 거래 보짜렐라 자 어떻게 써있어? 야곱막대기 어 이건 안 써있네 이건 통모짜 핫도그 어 어떻게 써있어? 이거 모짜렐라 어 진짜? 어 나 처음 봤어 이거 모짜렐라가 두개야? 어 겉에만 틀리고 아니야 이름이 좀 달라 그냥 모짜렐라 그리고 모짜렐라가 있고 통모짜가 있어 아 통모짜 통모짜 핫도그가 이건가? 나는 아무것도 안 써있는거 먹어볼래 아무것도 안 써있는거 전 이걸로 먹겠습니다 전 이걸로 먹겠습니다 이번엔 마요네즙 아 보지마 왜? 저는 통모짜를 먹을게요 이번엔 마요에다가 제찹 아 그건 좀 맛있어보인다 응 뭐죠? 아 아 건들지마 아 건들지마 건들지마 보기 좋은통이 먹기 좋단 말이야 칵 칵 칵 칵 칵 오오헿 칵 칵 칵 칵 칵 너 일부러 하나씩 치즈 몰아주는거지 이거 와 진짜 어휘가 없다 통가래떡 맛은 있는데 형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치즈를 몰아주네 비싼 것보다 다 먹네 그냥 이제 알았다 생선을 튀겨줘 생선가스 튀김 맛이 나는게 아니라 그냥 이 바삭한 빵가루 튀김에 케찹 마요네즈 섞어서 먹으면 생선가스랑 똑같은 맛이 나 맛있네 갑자기 엘린지코 주문하러 가야겠다 사실 직원이 있거든요 가게 문 닫고 지금 튀어나왔거든요 빨래가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소금 조그맛 자 iembre 주워 더 맛있다 음 음 쫀쫀쫀쫀 이번엔 이거 먹어 그냥 응 이것도 맛있는거지 못 잘리려 그냥 이렇게 못 잘라야 응? 뭐지? 와 형 오늘 치즈는 4개 먹었어? 할래? 이거까지 4개 아니야 둘 다 치즈 아니야 야 근데 치즈 이제 안 먹고 싶어 나 치즈 연차 3개 들어가니까 못 먹으면 치즈가 된거 같아 아니 어쩐지 나는 탄산을 안 먹어도 지금 맛있는데 계속 탄산을 먹더라구요 응? 왜 그러지? 치즈를 너무 역시 뭐든지 여러분 적당한게 좋은거 같아요 형 어떤걸로 먹을래? 형 이거 봐 절단 안 뿌려진거 이거 한번 먹어봐 역시 치즈 안 들어간거일수도 있어 난 원래 설탕파가 아니라서 난 원래 설탕파가 아니라서 먹어볼까? 아 치즈 아니지 이거? 치즈가 굳었어 아 이거 체다네 체다 아 아 체다치즈 별로 안좋은데 아 그럼 바꿔 먹자 왜? 난 체다 줘 봐야해 아 그래? 난 못 잘려고 체다 줘 음 음 음 와 안에가 완전 스파이더맨이야 거미줄을 막 쳤어 어 가려야돼 기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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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초 더 3초 더 하나 둘 셋 오케이 얼굴을 알아야 돼 한번 가도록 기달려 기달려 있어봐 오케이 음 음 음 이건 뭐라고 몰라 좀 늘어나는 치즈 먹고 싶어 음 야 뭐야 이건 근데 치즈긴 치즈인데? 근데 그 마늘 핫도그 8개 중엔 어떻게 딱 굳은 핫도그 치즈가 날까 음 뭐야 치즈가 맛이 없어 음 싸구르 치즈 맛이 나 음 음 이제 사람들이 징징 된다고 뭐라 하겠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음 이제 먹은 것 중에 제일 싸구르 치즈 맛이 나 음 주아야 음 너무 불쌍해 너 너 운이 없냐 가게에서 일할 걸 괜히 짓을 했나봐 흐흐흐흐흫 지금부터 말하지 말고 사운드로만 먹자 먹자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father 어거ㅈ 어거에 얌생이처럼 오늘 숨어가지고 놀래 먹는 것은 것 같아요 이 음 음 으흐흐흐흠 으흐흐흐흐흐흫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크흐흐흐흐 맛있어 음 와 새송이 샛도그 제일 좋아 그정도는 아니야 근데 샛도그 너무 좋아해 맛있다 근데 오랜만에 먹방먹은거 응 맛있네 여러분 오늘도 잘먹었습니다 구독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안녕